박수님 축하드립니다. 이런 맛이었나요? 그동안 두 분 많이 드셨잖아요. 저도 이거 실제로 만져보시니까. 무게감이 너무 좋네요. 이 맛을 보면 계속 찾는 건가 싶네요. 이만별 씨 중독된 것 같네요. 큰일났네요. 네, 신인 4개월차 그룹 호영별을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트로피까지 고마워질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더 좋은 노래 열심히 불러서 힘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트로피까지 없게 됐는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정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. 또 앞으로도 좋은 노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허영별, 우리의 변곡 파이팅!